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. 이번 박람회에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찾을 예정입니다. 이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한 학생과 교사, 전문가와 함께 미래교육에 관한 토론과 강연에 나섭니다. 유민호 기자입니다.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. 책과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민주적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. 이번 달 29일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식에서 샌델 교수는 공생의 교육을 주제로 강연합니다. 강연 뒤 질의응답에서는 전남 학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. 학생들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을 읽고 토론하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탄훈생 전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총장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교육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. 닷새간 열리는 박람회에는 토마스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, 폴킴 미국 스탠퍼드대 부학장 등 5명의 석학이 강연에 나섭니다. 우리 여수 시민들도 함께해서 좋은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, 결국 이것이 우리 전남 지역의 한계가 우리 학생의 한계가 되지 않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. 세계적 지성인과 전남 학생 간의 풍성한 대화의장이 펼쳐질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.